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평창 도암호 상류지역의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환경청은 도암호 상류의 고릉지밭 경사도 완화사업, 일명 계단식 밭 조성에 나서고 한수원은 재원을 지원합니다. 도암호 상류는 흙탕물 발생 문제로 인해 2007년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도암댐이 있지만 발전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환경청은 지난해 평창과 홍천 고랭지에 계단식 밭 3곳을 시범 조성한 결과 흙탕물 87.8% 저감 성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.